Q. 본인의 인터뷰 Q. 본인의 인터뷰 Q. 본인의 인터뷰 Q. 본인의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고요미 여러분들 Q. 고지티비의 꼬지셉프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의 홍보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지난 거의 두세달 동안 클라스 완호왕 라고해서 온라인 수업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 같이 스시 오마카세를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수업을 찍어봤습니다. 많은 관심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물론 뭐 하리티를 조금 연습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밥을 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여러 사람이랑 노력하면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1월 21일 목요일부터 가입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완호한 쪽에서 하시는 마케팅상으로서는 1월 21일 목요일 전심 12시까지는 28% 할인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다고 하면 먼저 구매하시는 게 혹시 좋을 수도 있고 간단히 제가 카리키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웰컴 자기소개 스시와 오마카세문화 입질의 추억은 인턴제 를 의미하는 방법 에따 흰사 생선, 참치, 흰푸른 생선, 새우, 저게, 오징어 항상 때 셰프님은 자리, 기본 세팅, 와사비, 이길이 하는 건데 빅크라나, 수지코, 가득강, 시라시스, 시토마키, 요크, 우야인 셰프, 브레이팅, 핫슨, 포장하는 순서, 에피러그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아드바이스를 마지막으로 했었습니다. 하이라이터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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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